깨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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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누구세요 아居엔 계곡 HP 1 계곡 HP 1 전혀 들리네 그 이쪽에 아이고 깜빡이 났는데 뭐야 누구야 아니 왜 자꾸 나도 눕냐 일나가고 싶었는데 도망가는 게 너무 안 된다 갈게요 적들 잡았어요 반대쪽! 저기 있다 어린이 힐만 빨면 바로 오세요 적 HP 채우면 써도 돼요? 여기 다른 곳에 놔야죠 하나, 세호 와,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적들도 있어, 여기도 있어 여기도 있는데? 여기도 있는데? 잡았고 일단? 들어갔는데 1hp 어디있어? 지나갔어요? 네 내 눈엔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 문 앞에 있을게 망고의 힘으로 이겼다 망고의 힘으로 이겼다 망고의 힘으로는 못 이기는데 어허 죄송 말 될 거 하지마 얌지게 먹어야지 먹방 좋아요 먹방 좋아요 고고 고고 아 총알이 많이 없는데 서프에는 한 팀은 무조건 있지 무조건이지 무조건이지 무조건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듣고 사랑이야 태평양을 건너 건너 태평양을 건너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옥상에 하나 무신이 풀면 도망갔다 여기도 있는데 이거 왜 안 올라가죠 버그인가 이게 이렇게 된다고 조금 걸립니다 2층에 있어 네 나이스 올라갈 수 있네 뭐야 죽으세요 여기 HP 1 나이스 나이스 빨리 오셨으면 좋겠네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올쑤 뚜벅이를 이해해달라 맞다 넘어간 거 아니냐 이래서 뚜벅이들은 안 된다니까 나이스야 맞다 요즘 뚜벅이들은 이래서 안 돼 뚜벅이가 무슨 죄냐 무슨 죄냐 뚜벅의 인근을 보장해달라 뚜벅의 인근을 보장해달라 보장해달라 오오오오 조졌다 이걸 사네 아 죽었어야 되는데 혼자 가니까 괴로인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죽는다 죽는다 안 죽지 안 죽지 빨리 와 다 왔어 뭔데 여기 괴로인들이 괴로인들이 죽는다 괴로인들이 죽는다 괴로인들이 죽는다 괴로인들이 죽는다 괴로인들이 죽는다 괴로인들이 죽는다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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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딱딱 컷 나는 겁을 주웠다 피아 피아 지렸다 어디있니 상관이 없네 왜 애들 다 에너지 탄이 없어 그 시차 하나 어디있음 1 yah 좌회하네 아 그러네 에너지 탄 먹고 싶어요 어 뭐야 어 크레이브 아니야 이거? 크레이브다 아니네 스피드 파이어 갑자기 탭스가 안되네 여기 아 본중 아 좋네 잠깐만 여기 끝에도 있어요 예스 하나 컷 핫힐만 칠게요 뺄게요 얘들 안 와 아 미친 마지막에 와요 그쪽 보고 계세요 저 혼자 이쪽으로 갈게요 얘네 뭐냐 아까 못 잡았던 애들구나 오 나온다 근데 뭐 도움이 됐지 쟤 싸운다 우리 얘네들 좀 해놔 굿 히힛이었다 어 왔다 아 남았다 다른 팀이야 다 왔다 여기요 여기 1hp 1hp 아 이게 안전해 아 나이스 고소 아찔 우리 팀 최고다 굿굿굿 투표가 한 수급이 에바네 라스트 한 팀 남았습니다 오 마이 갓 뛰어올리네 시어 개사기 진짜 묻힌 사기 오 쁘라 아 미친 뭐 봤습니다 거짓말 안 보여요 나한테 훈수 안 해줘도 돼 나도 탭스 할 줄 알아 거짓말 하지 마세요 없잖아요 있어요 없잖아요 없어요 안 떠요 여기 있었음 확실해 풀 잘못 본 거 아니야 어 있다 바로 적 없어요 버그인가? 적 있어? 아니 내 에임이 버그라고 아 들어갔다 쟤 왜 두 명 있냐 적 있어 네가 보는 앞면 내가 볼 줄 알았다 이pe가 깨 봐 깨 봐 깨 봐 깨 봐 한 명 사이 위에서 왔는데 하나 하나 남은 거 있었어 두 명 다 잡힌 거야? 댄스 안돼 걔 나가네 위에 올라갔어 여기 올라갔어 GG 나이스 뭐지? 나이스 아크스타 2개 박히면 기분이 나쁘겠다 으악 가면서 아 나 부착당함 아 또당함 나이스 와 13킬 으 으 으 으